어서 들어오세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? 거기 사람 숫자. 2,000명? 네. 1,000분이 와서. 1,000명도. 이 라이브메가 1,000명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이 시간에 또. 1,000명 맞아요? 어? 1,000명이요. 1,000명. 1,000명. 총 돈을 번 거, 지금까지 번 거 1만 2,000원. 이야. 돈도 많이 벌었네요. 1만 2,000원. 큐티민상 춤 한 번 들어갑니다. 그만 쏘세요. 안 쏘야 돼요. 10달러 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다 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개인 방송을 했는데. 제가 개인 방송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오늘 계정을 하나 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돈을 주시는지 몰랐네요. 이야. 근데 솔직히 지금 보기에는 1,000원, 2,000원에 그러지. 한 달 내내 아마 이게. 아. 얼마 벌었어요?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벌었어요? 한 달 내내 했잖아요. 저 많이 벌었을 때는 100만 원. 아. 아 진짜? 대박이다.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. 제가 방송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유미산 댄스. 유미산. 와 와 와 와. 유미산. 와 와 와. 유미산 12시. 오. 푸도 왜 그렇게 해요? 푸도 왜 그렇게 하는데. 댄치한 눈빛이에요. 인사다 인사 인사 인사. 댄치하는 눈빛 아니고요? 얼짱각도 해요 지금 얼짱각도. 가만히 있어.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. 가만히 있어. 야 깨름해. 야. 어떤 세형이 인협인가요? 얼짱각도 해요. 양면 테이프 이렇게 세게 붙이면 나 지금 어디 있잖아. 목소리 줘야. 야. 어떤 세형이 인협인가요? 얼짱각도 해요. 양면 테이프 이렇게 세게 붙이면 나 지금 어디 있잖아. 양면. 양면. 난리 났어요. 여기 막 이거 붙이고 막 지금. 야 우리 성민 피디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집보면 내가 뭘 하는 거야? 여기. 여기 하나 왔어요. 초대해 주시면 이거 선물로 가져가겠습니다. 형님 같이 예전품인데. 맞춤한 거야. 이거랑 같이 안 마세요. 또 안 마세요. 이거 안 돼. 오 뭐야. 6만 9천 원이 모였네. 어? 우리? 6만 9천 원 모였다고? 6만 9천 원 모인 거 아니야?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다 쏘지 마시고. 여러분 여기다 쏘지 마시고. 제가 개인 방송할 때. 오. 또 말 어서 썼어. 오. 야 만녀 굶기지 마세요. 영식이 오빠만 만 원을. 의미가 없습니다. 그 돈은. 여기다 쏘지 마세요. 의미가 없어요. 오늘 저녁 8시에 계정을 하나 파겠습니다. 여러분 이러실 거면. 저거 보세요. 기업은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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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안 되죠? 여러분 제가. 뭐하는 거야. 예. 어허. 유민상 씨 밥새끼. 챙겨주세요. 아 여기 올라왔어요. 우리 씨 밥새끼. 형 하루에 밥새끼 챙겨 먹으러 왔는데. 알았어. 유민상 씨 밤새 게임 하시나요도 있어. 우와. 유민상 씨 밤새 게임 하시나요도 있어. 유민상 씨 밤새 게임 하시나요도 있어. 유민상 씨 밤새 게임 하세요? 네.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지. 야 이게.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진짜 웃기다. 자 또 왔어요. 내 별명은 왜 엄청 편해가. 옛날에 20세기 형도 있었잖아. 네. 요즘에 그냥 20세기 형이라고 그러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근데 주로 어른들이. 어른들이. 어른들이 헷갈리니까 이제. 어른들이 헷갈리니까. 아이고 그거잖아. 20세기 형. 아이고. 이 영상은 먼저 지나가야 돼 우리는. 아 지금. 아직은. 오늘 이게 다 하는게 좀 애매하다. 점점 잡고. 점점 힘들어져 일이 지금. 두 개 움직여야 돼 가지고. 하나 못 찍다가. 두 개 다. 라이브 언제 갈 거야. 언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. 김준현 씨가. 전 진짜 갈 거예요. 안 불러줘서 안 가는 거예요. 전 진짜 갈 거예요. 안 불러줘서. 연락을 해야 할 줄 알지. 저 김민경 씨, 잘할 줄 몰라가지고 잘할 줄 하면 유튜브를 했어야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네 편히 가세요